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대승적 결단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러한 외교를 놓고 빈선 외견이, 불력 외견이 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미정상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결단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관련한 초점은 모두 두 정상이 뭘 주고받을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외교는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국가 외교관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78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미 10위 경제강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전순국, 일본은 전폐극의 위치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외교에서 상대에게 무엇을 주고 대신 무엇을 받을 것이냐는 식의 접근은 너무 쩨쩨합니다. 이제부터 한일관계는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주도권을 쥐고 리드해야 하며 일본이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든 호응하지 않든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하에서도 일단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우리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다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대승적 결단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러한 외교를 놓고 빈선 외교니, 군력 외교니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아침에 일 나간 아빠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손에 무엇을 들고 들어와야 집 식구가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